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힘을 납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득권 과거의 그 나쁜 구조를 깨고 새로운 길 희망한 길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진정한 세상 교체를 바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여러분.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정치 개혁하지 마십시오.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엄숙하게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그런 무소불리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들을 정상화하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정상적인 판단을 위해서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부여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를 조작하는 특권으로 변질돼서 언론개혁도 매우 심각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언론개혁을 못한 피해를 온몸으로 지금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절감하실 것 같아요.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검찰의 권력 사유화 문제 또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언론 가짜뉴스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이 도리어 범죄특권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억울한 희생자들을 만들어낸 문제도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참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선일보 대선을 손따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였고 그래서 이런 검언개혁, 첩볼, 행동연대와 아주 똑같은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개혁정치 민생의 정의로운 토대를 만드는 것이니까 이재명이 기대하는 개혁정치의 수위, 강도,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에 대해서는 최대치의 개혁을 기대하시죠. 실제로 저는 제가 과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그 권한을 어쨌든 최대치로 행사했고 그래서 작은 권한을 가지고도 좀 예측을 벗어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문제를 개선했다고 끝이 아니라 또 문제를 발생하면 또 고쳐나가고 그 과정 자체가 개혁인데 과거의 시스템 또는 과거의 제도, 과거의 관행에서 이익 보는 소수가 아니고 그걸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다수의 더 많은 혜택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게 그게 개혁 아니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대단한 게 아니고 엄청난 거예요, 결과는. 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반발을 의미한다. 저항을 의미한다. 저는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쉬우면서도 어렵다. 쉬운 측면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렵다는 것은 개인적 타격을 감수해야 된다. 마음 잘 잡수시잖아요? 먹고 하시잖아요? 그걸 넘어서면서 성장해온 정치인이니까 그게 일종의 자양분이었죠. 이재명의 뼈대는 개혁 정치에 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이 원래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박수쳐주시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그야말로 박수를 받을 일입니다. 대장동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이재명의 개혁 정치의 어떤 상징처럼 되고 있는 동시에 고통도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은 투여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이거 공적 통제를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까보니까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부패, 비리 드러나면서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참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이걸 또 직면해서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대장동과 관련한 부동산 문제나 또 지대개혁이나 우리 토근 자본의 부패나 이런 등등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걸 다 포함을 해서 어떻게 돌파하실 겁니까?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검찰 얘기하고 또 재벌 얘기하고 또 이사회의 기득권들을 얘기하지만 진짜 그 기득권의 통합된 뿌리는 바로 돈입니다. 돈.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죠. 이 돈을 노력하지 않고 쉽게 많이 취득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기득권이고 그 기득권의 핵심은 토근 세력인데요.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 유치장에 구치소에 끌려갔던 일이 바로 이 토근 세력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분당의 정자도 용도를 바꿔서 주상복합을 만드는 일을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돈도 안 드리고 정치권력과 유착하면 남의 돈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수지간에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 투기구나. 쉽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폭로했다가 무슨 검사를 사칭하는 PD를 도와줬다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됐었는데 제가 일부러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도 가고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기는 했죠. 그래서 이번에 대장동 문제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소위 지대 지대는 국민의 것이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게 아니고 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데 누군가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누군가가 손실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 이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체감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치 개구리가 물리 끌어감에 따라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죽어가는 것처럼 몰라서 그렇죠. 엄청난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는 그래서 불평등이 격화되는 이런 과정을 제가 막고 싶었는데 핵심은 국민의 권력을 행사해서 생기는 이익은 국민에게 그러려면 공공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은 국민에게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걸 못하게 막은 게 국민의 힘이고 LH한테 포기시킨 것도 국민의 힘이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것도 국민의 힘이고 제가 그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70% 한 1조 원 좁게 하면 5천억 정도를 회수했는데 그 나머지를 뜯어부은 것도 국민의 힘이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왜 공공개발 안 했어? 왜 100% 환수 안 했어? 그래서 최근에는 국회에서 그러면 공공개발 하자 했더니 입법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황당한 현실의 모순인데 이런 적반하장이 가능한 환경 자체가 바로 언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면 만나는 국민들이 그래야 하고 설득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저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치 행정 세력들에게 그야말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걸 수천억씩 순식간에 해먹는데 우리는 평생 벌어도 집도 한 채 못 산다. 모두 원망스러운데 그 눈에 띄는 게 이재명이죠. 왜 다 못 됐어? 하여튼 너도 뭐 관계 있는 것 같아. 국민의힘 의원이 저한테 청문회 때 국감 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돈을 안 먹을 수가 있어? 50원이라도 먹었어야지. 혹시 섭쇄하지 않더냐? 당신 부인은 안 섭쇄하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 정말 난장판 돈장판에서 이재명이 아무것도 안 먹었을 리가 있겠냐? 라는 의심을 계속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거죠. 감수해야죠. 감수하시겠다. 그래도 바라기로는 이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면 점점 더 어떻게 돌아간 얘기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그 얘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면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도시재산 같은 경우도 보면 재개발적으로 돌리고 있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모든 사업이라든가 청년자율 예산이라든가 또는 공공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말하자면 뒤엎어버리는 그런 이게 그대로 허용이 되면 자칫하면 이게 전국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시장은 국민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니까 더더기의 아주 중요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대당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그러한 민간개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심각하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쭉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장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오전에 성북 지역에 공유주택 청년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유주택 사회주택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한 분이 그 새로운 형태의 공유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취소를 하는 바람에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공간이고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인데 이걸 투기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축히고 있는 거죠. 오로지.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더 가지는 게 당연하다. 집은 돈벌이 수단이다. 집 가지고 돈 버는 게 무슨 잘못이냐. 거기에 왜 국가가 규제를 하느냐. 민간 자유에 맡겨라. 제가 정말 황당한 거는요. 최근에 보수 언론들이 왜 공공개발 다 못했어? 이렇게 저를 막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막상 공공개발은 법을 만들겠다니까 민간시장 위축된다. 이건 시장 침해다. 공급 줄어든다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바로 180%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저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권한을 갖게 되면 완벽하게 방향은 실제 그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저는 사실 아까 그 현장이 매우 안타까웠고 서울시가 보여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면 연대의식이 중요하잖아요. 같이 사는 세상이라야지 다 칸 치고 무자는 부자끼리 아파트 평수별로 따로 이렇게 사는 사회로 가서는 안 되는데 다시 그 길로 복귀하는 느낌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됩니다. 안타까웠고 걱정이 되고 해법도 내놓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개혁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돼야 될 것 같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발언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는 한마디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해야 된다.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누가 말하는 아프리카에서는 하는 손발을 쓰는 노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연구개발 말 안 되는 얘기하는 거죠. 기장개척 이런 어쨌든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생산에 기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적절하게 받아서 그걸로도 충분히 중산층이 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돈이 돈을 버는 그 경향이 너무 지나치게 심한 사회가 되죠. 사람들이 약간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은행에 가면 돈 많고 재산 많고 돈 많이 벌고 사회 경영 많은 사람한테는 많은 돈을 싸게 오래 빌려주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작 필요한 사회의 천연병 돈이 별로 없는 사람 일에 대해서 여기 돈을 안 빌려줘요. 빌려줘도 이자를 비싸게 그래서 이게 한 번쯤은 좀 우리가 재고하고 모두가 기회는 최소한 한 번쯤은 공평하게 가지는 그래서 희망을 나눈 사회가 돼야 된다. 그걸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 결국은 용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용기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전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이 용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인간이 만든 문제에서 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만든 문제니까 그리고 그중에 효율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산수 문제에 관한 거니까요. 그럼 이 많은 정책들 중에 효율성이 높은 정책은 곧 저항이 심한 정책을 의미하는데 그걸 과감하게 채택하는 게 용기고 또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심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밀어가서 최종 성과를 내는 거 소위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력 이재명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그렇죠.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대한 얘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는 잘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몰아봤던 냉면 체제가 본격적으로 해체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뭘 더 전진시키 진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런 냉전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구상하고 있는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한반도 국가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기회와 위계가 공존하는데 대한과 해륙이 충돌하는 중간 지점이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양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강력한 국력 바탕 위에 자주적 의지가 분명하면 양쪽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주적 의지가 분명하네요. 결국은 국력과 의지죠. 그 의지의 핵심은 역시 리더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양쪽을 다 활용할 수가 있죠. 양쪽에게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공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의지가 약하면 휘둘리게 되죠.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가자 균형 외교로 가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균형이죠? 세력 간의 균형이죠. 세력 간의 균형. 공제사회의 세력 간 균형을 이뤄야 된다. 우리가 한미 관계 매우 중요하죠.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그 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협력 관계를 또 간호하고 그 안에서 사실 우리의 자주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죠. 남북 관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남북 관계 문제도 외부 요인에 의해서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로드맵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 기반 위에서 저는 경제적 관계로 발전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경제가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가 경제를 보장하는 상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경제 체제를 어떻게든 구축해 나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 입장에서는 뭐 군사 합의 파괴하자, 남북 합의 파괴하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머리가 쭈빛쭈빛 서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예를 들면 야당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국정을 감당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앞으로 다시 휴전선에서 총 쏘고 또 해안포 발사하고 국제 신인도 떨어져가지고 코리아 디스컨도 심화되고 투자도 안 하고 이게 더 삶을 나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하디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비준이 돼야 될 것들도 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실천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풍부하잖아요, 이미.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때 당시 합의해 놓은 것만이도 궁금합니다. 7.3분동성도 그렇고요. 내용을 지금 안 지켜두지. 거기도 자주 하는 게 분명하게 밝혀져 있고 그때만 자주 하는 말을 써요, 사실은. 이런 자주적인 그런 한 위치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도 제대로 풀고 있지 못하다. 굉장히 큰 아쉬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성과라고 한다면 한반도의 긴장도 완화되고 협력 관계도 진척되고 또 새로운 구체적 합의들도 끌어냈고 어쨌든 우리의 자주적인 의지도 상당히 많이 관찰된 측면이 있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는 그보다 훨씬 높은 것이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전략이야 어쨌든 외교 전문가,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상의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구축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가 북한과 접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이해관계 충돌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방역 문제도 그렇고 수제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면 농업 경제 직접 영향을 하십니다. 북한이 환강 때문에 확 열어버리면 임지임강이 확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척을 한 게 꽤 많이 있는데 결국 저는 민간 영역의 교류 협력도 강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도 많이 문을 열어주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요. 뭐라고 외풍이 심하더라도 굳건하게 버티면서 국민들을 믿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그 사람들 지원이란 말 싫어하니까 끊임없이 협력해 나가고 좀 더 높은 단계의 경제협력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미국의 비공개이긴 하지만 미국 관련 인사들을 꽤 만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과 북한과 한국 또 주변국이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지금처럼 휴전선에서 대립 갈등하지 말고 북한을 최대한 설득 협력해서 조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국제 투자 국가라고 만들지 않아. 대대적으로 투자하면 결국 돈 아까워서라도 긴장이 격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지금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제화시켜서 그것을 함께 이해관계를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떠오르게 돼요. 자주적인 위치를 굳건하게 지킨다. 소통을 활발하게 하겠다. 그리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화료를 개척하겠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이 혹시 이름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구상하실 계획인가요? 평화경제체제라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일부 우리 진영이라고 하면 어쨌든 민주개혁, 진보진영에서 보면 저 사람이 약간 변절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정치는 민생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변절하지는 마시고요. 우리는 변절이 안 됩니다. 보시면 알죠. 저는 변절이 불가능한 그런 삶도 살았거든요. 특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민생이죠. 사람들의 삶이고 먹고 사는 문제고 또 자유로운 환경 또 평화와 인권이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어서 그걸 만들기 위한 과정 자체는 매우 실용적이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념과 사상에 투철한 건 좋은데 실현할 수 없다면 저는 작은 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저는 작게라도 많이 하자. 이런 주인데 남북관계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런 차원에서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 접근의 성과를 중요시 여긴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현실 정치에서도 우리가 권한을 가져야 일을 하지 아무리 아름다운 좋은 주장을 하더라도 기회를 못 가지면 공연불에 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위 중간지대 중도층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거는 결국 주의 주장도 중요한데 거기를 넘어서서 실용적으로 이익을 주게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실제로 보여주고 검증하는 게 중요하죠.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가치나 지향점 이상 소중하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실용적 성과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가치의 이상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물론이죠. 그게 덧붙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 목표는 분명한데 네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을 조금씩 이라도 가잖아요.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늘 실험주의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가치논쟁 같은 거는 조금 가볍게 여기나 이런 고민도 할 텐데 그렇지는 않으신 거죠? 저는 그 점을 우리 그 식구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거기에 끊임없이 매달리면 사실은 이제 원정이 불가능하죠. 집안은 서로 믿어주고 결국 원정을 해서 중원을 차지해야 세상을 바꿀 힘도 기회도 생기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결국 이 사안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용적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원판을 잃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줌으로 질문 두 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답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해 볼까요? 네 진행해 주십시오.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보시고 여기 뒤에 옆에도 보시고 저기 이렇게 여기 있죠? 아 예 저기도 있고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이쪽에도 보시고 네 이쪽으로 자 누가 얘기를 하실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받기로는 이대선 청년 김대중 대표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진행해 주십시오. 아주 유망한 청년단체죠. 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인사하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음소고가 안 된 모양이군요. 뉴질랜드의 한인 모임 대표로 계신 네 곽상열 선생님 나와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잘 들리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재명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는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곽상열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해외에는 약 750만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중에 한 230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제외국민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님이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외 동포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후보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 상황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월등하게 높아졌다고 저희 해외 동포들이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공조하여 힘을 합쳐서 유엔이라든가 국제 무대에서 독도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체제를 탐구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후보자님께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실용예교와 자주적 의지 이런 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치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 선언 이후에 사실상 남북관계 진척이 사실 못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열겠다고 했고 사실은 유엔 제재에서도 소위 뭉칫돈 이런 고액의 무식돈이 아니면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되면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그렇죠. 그런데 약간 실기한 측면이 있고요. 북한이 이제는 필요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북한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이 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는 개성공단의 경우는 이게 이제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제재 대상이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고 유엔의 입장이기도 해서 남북 간 합의만으로는 쉽게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사실은 이제 전통 제조업 중심이어서 투자 규모도 크지 않고 물론 이제 피해는 크긴 한데 사실 우리가 예정했던 규모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있겠다며 그래서 앞으로 첨단 산업 중심으로 개성공단 이상의 새로운 투자 공간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관한 미중 또는 주변국과 한국 북한 사이에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 합의를 만들어내야죠. 어떻게든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기본적인 로드맵들은 대체적으로 정리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로드맵을 만든 다음에 실행을 단계적으로 하자. 단계적으로 하는데 혼자 하면 못 믿으니까 권총을 서로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3도 각도씩 내리자. 3도, 3도, 3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검증하고 3도 맞나? 검증하고 대신에 혹시 뭐 위반을 하면 다시 복구하는 거 소위 스냅댕 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의견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고 진지하게 설득하고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죠. 네. 아마도 싱가폴 합의문이 성사는 안 됐지만 그 내용이 참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예약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서 지금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아까 우리 박한울 씨 연결이 되나요? 예. 지금 박한울 우리 청년 김대중 사무처장님께서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청년 김대중의 이대선 대표가 긴급히 지금 투여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음소거 해제했나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청년 김대중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박한울입니다. 최근 2030 세대들의 사회적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분출되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교육기의 불평등, 그로 인한 노동인금의 불평등이 과거보다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030 청년 세대들은 이런 현실 때문에 서로 연대하기보다는 상대를 조금 더 경쟁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일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그전에 아.. 그건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둘 다죠. 네. 첫째는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둘째는 사실 길이 없는 건 아닌데 그 길을 만들어 열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죠. 문제는 사실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 교수님이나 저희 세대들은 고도성장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은 그러니까 웅덩이 넓은 웅덩이에 살았어요. 그 안에 우리가 충분히 헤엄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그 웅덩이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다 그 안에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회가 적다. 기회가 적고 경쟁이 격심하고 네. 경쟁에서 지면 웅덩이 밖으로 내쳐져서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기회가 부족한 사회가 됩니다. 저성장 사회 경쟁은 격렬하고 그 경쟁의 기회를 잃으면 다시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경쟁을 하다가 이제는 전쟁이 돼서 친구가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잔인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문별로 전쟁이 벌어지죠. 마치 그 오징어게임에 사람들이 편 갈라서 밤에 싸우듯이 왜냐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은 그 안에서 어쨌든 정말 목숨을 걸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진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불공정에 대한 분노도 너무 커진 것이고요. 이게 약간씩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국가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이 좁은 웅덩이 안에 누가 죽을 것인지를 공정하게 정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다면 사실 웅덩이를 넓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앞에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물론이요. 그런데 현실은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좁은 웅덩이에 누군가 밀려나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생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저는 성장의 회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장의 회복이고 그게 그러면 구두선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 정말 자원도 많고 교육 수준도 높고 노동의 질도 높고 돈도 많고 기술도 많고 이게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특정한 곳에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진 겁니다. 그게 저성장의 원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공정성 회복을 시구하게 됐고 저는 그 공정성을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남가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촌 이런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불균형을 조금만 공정하게 회복하면 저는 성장의 기회가 다시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게 국제노동기구나 국제경제기구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게 성장의 길이다.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누리는 것이 지속적 성장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이나 또는 거기서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나 디지털 전환의 위기를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보면서 새로운 산업 재편 신산업 발굴 또 경제성장의 새로운 계기로 만들 수 있죠. 전환의 경로를 만들겠다. 불평등한 그러한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그 자체가 활력을 얻어서 새로운 형태의 성장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웅덩이를 얻을 수 있죠. 모두가 살 수 있는 웅덩이 그래요. 그렇게 듣겠습니다. 짧게 이 얘기 한마디 짚고 넘어갈까요? 이재명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이분이다. 왜? 나의 곡통 철학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한정을 하니까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김부 선생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네 좀 뭐 철학과 이념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선굵은 삶 변함없이 자기 생각 뚜렷하게 강력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죠. 마지막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인간적인 삶으로는 역시 김부 선생인 것 같고 국내로 환정하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혁명가라고 보는게 제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대공황을 극복한 대대제 국가투자 그거를 사실은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 비난을 들으면서도 해냈거든요. 네 그 얘기를 늘 하시고 다녔셨나요? 늘 하죠.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루즈벨트를 존경한다는 사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이런 걸 요청하는 것 같아요. 권력자가 되면 초심을 잃더라.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에도 필요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뭐 당연하죠. 근데 그 제가 살아보니까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결국은 살아온 과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소위 인권변호사기를 선택할 때 주변에서 많이 권유했어요. 나 혼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한검사 6개월만 하고 나가라. 그때 제가 왜 안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에도 굶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따뜻한 따뜻한 방안에 들어갔다 도로 나올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 조건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소한 제가 권한을 가졌을 경우에 권한때문에 제 생각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둘이 왔고 제가 자리를 원하는 것은 일할 권한 소단을 얻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가장 인가적인 거잖아요. 그랬는데 과연 정치적인 지위나 뭐 이런 것들 읽는 게 내가 정말 아쉽느냐 아쉬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안 아쉽더라고요. 그거는 뭐 별거 아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요. 네 이제 새로운 정치 기회가 더 풍부해지고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민의힘 당의 후보가 선출이 됐어요. 네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도 했고 네 저희 이제 뭐 객관적 데이터 분석상으로 보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결과가 별로 놀랍지는 않았는데요. 좀 각이 서게 됐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의 각이죠? 저는 뭐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주로 과거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분은 주로 보복 복수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누구 잡아넣겠다고 저도 잡아넣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되면 이재명 잡아넣는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미래의 미래의 민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결국 앞으로는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난제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실력이 중요한 시대라서 또 그 실력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니라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그렇죠. 그 측면에서는 제가 국민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좀 더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한 마디 더 붙이자면 이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재명의 실력은 이겁니다. 이재명의 실력은 이제 호미로 농사 지은 성남시 또 괭미로 농사 지은 경기도 그래서 다른 어떤 경우보다 소출을 많이 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기초단체장이 대선 경선의 장에 불려 나왔고 저는 사실 경기도 재산정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년 만에 다시 불려 나온 이유도 결국 국민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실적 아니겠느냐 작은 도구를 맡겼을 때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더 큰 트랙터 맡기면 물판 농사 잘 짓지 않을까 그런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구에서 어떤 분이 이재명은 시대가 훈련했다 이런 얘기도 해서 모두가 주목을 했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을 좀 맺어야지 준비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함께 통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정부질문의 품격과 촌출살인의 발언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낙연의 감찰개혁에 함께 했던 촛불 시민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어서 잊혀지실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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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족불행동 연배,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꿈꾸고 열망하고 그 모든 기대를 이재명, 이석자에 걸고 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도구 역할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거야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에 불과하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 우리의 가능한 방식은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목표를 이뤄내는 것이다. 동지적 연대를 통해서 각자가 가진 꿈을 우리 동지들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다. 저도 우리 동지들의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동지적 연대 함께 하셨습니다.